의약품 성분이 뒤바뀌어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임보사 K주를 투여한 환자의 이상반응 조사가 이르면 9월쯤 시작될 전망입니다. 이희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습니다. 이 처장은 임보사의 허가 취소를 결정한 이후 지금은 환자 안전관리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면서 환자 등록 상황을 고려할 때 9월쯤 검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임보사는 의약품 성분 논란으로 유통 판매가 중지된 지난 3월 31일까지 338개 병의원에서 3,707건이 투여됐습니다. 이 처장은 최대 3,000명쯤으로 추정되는 임보사 투여 환자 중 2,078명, 69%가 등록을 마쳤다면서 이들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을 분석해 암과 같은 이상반응과 임보사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